네, 이번 시간은 오전장 시장 흐름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치 증권 강화문 국민센터 이익원 지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 오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연휴와 함께 5월 FMC가 끝났죠. 5월 F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대감이 함께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CPI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을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지만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바에 의하면 연준이라는 드라이버가 최종 금리라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밟고 있었던 가속페달 즉,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시장의 긍정적인 유동성 공급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브레이크를 언제 밟느냐, 금리란 언제 하느냐보다 가속페달에서 지금 밟을 뗀 구간이 가장 중요한 위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스피 2500포인트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강력한 저항선 박스권의 상단으로 작용했는데요. 이제는 지지선 박스권의 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500선 지지 기대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2525선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52선 계속해서 빨간불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SKC에 대해서 강조드리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SK그룹의 2차전지 종목들의 시세가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6%, SKIT 같은 경우의 3%의 상승을 보이고 있죠. SKC는 연휴 이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2차전지 사업부, 화학산업 모두 부진했는데요. 컨설턴스도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을 바닥 저점으로 2분기 개선 그리고 하반기에 턴유라운드가 예상이 되는데요. 때문에 실적이 바닥을 짚고 턴유라운드 한다는 건 저는 주가의 바닥도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을 파헤쳐보면 동박 2차전지 동박 출하량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경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퓨어 퓨로 6% 확대 추정을 보고 있는데 하지만 외형은 성장했는데에 비해서 국내 전력비 인상으로 마진, 영업이익률이 0.7% 추정되는데요. 마진이 안 좋았기 때문에 2차전지 사업부의 이익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말레이시아 공장의 캐파가 가동이 되죠.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기료에 대해서 변동비가 아닌 고정비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사에 대한 포인트는 2차전지 소재 확대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동박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올해 34%의 매출비 중에서 25년도에는 56%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고요. 또한 컨퓨어에서 밝혔다시피 실리콘 응급제 사업부는 24년도 1분기에 투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글라스 기판 또한 24년 EQ의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로만 나왔었죠. 북미 EV 업체와 OEM 또한 지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고현신 동박 신제품을 징납을 논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기별로 실적 바닥은 지났고 2차전지의 25년 밸류에이션 또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EPS와 밸류에이션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높은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기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그리고 전략 그리고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SK씨를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메리시 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이건진 현장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시 증권 광화문 금융센터